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약속했던 금요일 퀘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퀘스트 제목은 선전포고 아마 퀘스트 제목이 선전포고였기 때문에 어? 뭐지?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전포고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클릭을 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100일에 대한 수능 100일 응원 퀘스트를 해마다 특별히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제 공부했듯이 오늘 하고 오늘 공부하듯이 내일 하면 수능날 원하는 점수를 받을 거야. 네가 원하는 결과는 네 손에 이미 있을 거야. 과정이 결과니까 하루하루 하던 대로 하자. 늘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100일을 앞두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올해는 진짜 처음으로 퀘스트 100일 응원 퀘스트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자 이랬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선전포고를 해야겠다. 누구에게? 나는 나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전포고를 해야겠다. 세 줄 다짐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다짐에 맞는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 나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었는지 수능 끝나고 한번 얘기해보자. 서로 알려줄 필요는 없죠, 지금. 세상에 떠들 필요도 없어. 내가 나한테 하는 선전포고고 내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노트에 쓸 거고 매일 아침 읽을 거고 매일 다시 쓸 거고 또 그 다음날 읽을 거고 그렇게 선생님도 지킬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수능날까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선전포고를 딱 하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답이긴 한데 하루하루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 지금 어디지? 내가 어디까지 왔지? 내가 그 올바른 길에서 탈선하진 않았나? 나 지금 가고 있나? 똑바로?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그런 순간이 문득문득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 깨어있고 하루하루 자각하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부족한 건 이거니까 난 이걸 고칠 거야. 그러면 다른 결과를 만들고 다른 결과를 받는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믿자는 거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보여줄게요. 1번, 2번, 3번. 나의 선전포고 1번은 Good to Grace예요. 나는 살면서 늘 굿은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굿이야. 근데 그 굿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래요. 차라리 Bad면, 나쁘면, 바닥을 치면 팡! 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Grace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굿은 Grace로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래요. 적당히 괜찮거든. 큰 불만도 없거든. 많이 나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굿으로서인 것들을 지키면서 적당히 굴러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굿에서 Grace로 넘어가는 나한테 부족한 것들, 내가 꼭 해야 하는 것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에 대한 염원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 날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그래서 정말 이 전 캐스트의 댓글에 있는 것처럼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눈에서 불이 나는 팀 오르세 그 말에 맞게 지금부터 수능까지 미친 듯이 오 쟤 왜 저래? 쟤 미쳤어? 라고 할 정도로 조기 뭐 신나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렇게 각성이 되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하루하루 너무너무 미쳐서 공부해서 공부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행복한 모습이죠. 어때 조교? 행복한 모습이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선생님은 선전포고를 내 마음속의 선전포고를 그저께서 이틀 전에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컨디션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꼈어. 늘 매일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내가 하는 이 일의 본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전포고를 한 그 다음 날부터 또 달라졌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들이 하나하나 바뀌고 있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금요일날 이렇게 짧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나겠다라고 했잖아요. 아 이 선전포고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아 힘들어. 괜찮아. 미친 듯이. 저 왜 저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하루하루를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그 선전포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라는 행복한 만남, 대화를 한번 가지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는 기회를 가진다. 이게 수학 문제 조건이면 두 번 쓰이는 건 굉장히 나쁜 건데 어쨌든 자 선생님이 1번은 굿 투 그레이시야 나는 늘 굿은 했어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레이스로 갈 거예요. 이 하나는 보여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 나는 이미 그레이시야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마인드 같아요. 내가 그레이시야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뭔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라는 경계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만든 지금의 현실이 언제나 나에겐 굿 그리고 또 다른 점업을 해서 또 다른 어떤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지금은 굿 그것을 뛰어넘는 그레이스로 갈 것이다. 그래서 2번 3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굿 투 그레이시 이라는 1번만 보여드리고 2번 3번은 수능 끝나고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선전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에 해당하는 세 줄 다짐 만드시고 그리고 다음주 수요일날 다시 한번 캐스트해서 이 선전포고를 했으니 또 그에 합당한 공부를 해야 하잖아. 그래서 또 원래대로 수요일날 캐스트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고 지금 우리는 조교들 컨텐츠팀과 A팀이에요. 오늘은 A팀이 문항을 제작하고 검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재에 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굿 투 그레이시 되기 위한 노력들을 또 오늘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한번 맞춰볼까? 나의 세줄 다짐 뭔지 저 유경조 교님이 지금 찍고 있거든요. 유경조 교 한 번 맞춰보세요. 2번 큰 소리를 얘기해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너 이상한 얘기 하지마. 그냥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해보고 싶어? 끝낼까? 끝내죠. 끝내도록 합시다. 저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내가 감히 겁없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선전포고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보여주시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선생님의 2번 3번은 내가 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극복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지금의 내 상황을 구스로 났을 때 그레이시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더 하면 되는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에 관련된 게 2번 3번이야. 오케이? 네 그럼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 행복한 꿈을 꾸면서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적을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셋 중 하나에는 들어있도록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읽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아 너무 힘들어 오늘 또 어떻게 뭐 이런 감정 내가 정한 이 세 줄 다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 눈을 떠서 또 살아내야 되니까 눈을 뜰 때부터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미친듯이 한번 수능날까지 달려가보자고요. 이번 수능이 우리 인생에 우리 모두의 인생에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